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원 입니다 오늘은 에이블톤에서 외부 플러그인을 이용하지 않고 테이프 스탑을 만드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딜레이 이펙트를 이용하는 거구요 하나는 여기 워프 모드에서 컴플렉스 모드를 이용하는 거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딜레이 이펙터를 이용을 해주시고 딜레이 이펙터의 이 리피치 모드를 이용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이 리피치 모드는 뭐냐면 마치 예전에 이제 테이프 딜레이를 이용할 때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테이프 딜레이의 원리가 레코드 헤드하고 플레이백 헤드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딜레이 피드백을 줘서 계속 딜레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딜레이 효과를 만들어 놓고 테이프 속도를 느리게 만들면 갑자기 소리 음정이 내려가는 것 같은 효과가 또 생기고 테이프 스피드를 빠르게 만들면 또 갑자기 음정이 휙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게 이제 테이프 딜레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피드백을 주지 않고 그냥 음정이 낮아지는 그 테이프 스탑의 소리 그거 자체만 이제 사용을 해서 마치 테이프 스탑 하는 것처럼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딜레이 이펙트에 보시면 일단 피드백을 주지 않아야 돼요 피드백을 주게 되면 소리들이 계속 돌기 때문에 피드백을 없애주시고 드라이 웻을 웻 100% 그러니까 테이프이 느려지는 소리만 쓰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싱크를 풀어주고 이렇게 제가 타이밍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면 세팅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플레이 했을 때 그냥 이제 원래 소리만 들리게 돼요 그냥 1ms만큼만 느려진 제가 드라이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웻 100%이기 때문에 그냥 1ms만 느려진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1ms면은 1,000분의 1초니까 사실 이거는 거의 원래 사운드랑 위치가 거의 비슷하다고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타이밍을 느리게 만들면 리피치 모드이기 때문에 얘가 테이프 딜레이랑 같은 효과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메이션으로 이런 식으로 느리게 만들면 들어볼게요 이렇게 테이프가 내려가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플레이 해볼게요 자 여기에 속도가 고정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다시 원래 음정으로 돌아오고 지금 1초만큼 느리게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이 부분에는 볼륨 오토메이션을 이용해서 소리가 나지 않게끔 잠시만요 이렇게 시간을 다 봐서 여기구나 자 그래서 이 볼륨이 여기서 딱 끝나게끔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맞춰서 볼륨이 딱 사라지게끔 그래야 다시 음정이 올라가면서 소리가 뒤로 밀려있는 상태의 소리가 나지 않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테이프 스탑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 이펙터를 이용해 주시면 테이프 스탑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 딜레이 이펙터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물론 이렇게 오디오에서도 쓸 수 있지만 미디 파일로 제가 찍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다 세럼이라든지 아니면 콘탁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VSTI 악기 같은 것을 이용했을 때 거기에다가 테이프 스탑 효과를 만들고 싶을 경우 그럴 때 이렇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딜레이 이펙터를 이용했을 때의 단점은 뭐냐면 테이프 스타트 기능을 사용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빠르게 물론 돌릴 수도 있지만 밀리세컨드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그 시간만큼 느리게 나오다 빨라지는 거라서 스타트 타이밍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딜레이 이펙터를 이용을 하실 땐 테이프 스탑 기능만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 미디에다가 이용을 하실 때는 딜레이 이펙트를 사용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제가 왜 이제 딜레이 이펙트가 미디에도 쓸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디오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프 모드를 이용해서 컴플렉스 모드에서 이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엠벨롬 모드를 열어보시면 클립의 트랜스 포지션을 제가 쭉 낮출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딜레이 이펙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테이프 스탑 기능을 여기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치가 떨어지게끔 만들어 주시면 마찬가지로 얘도 정확히 저 포지션에서 볼륨이 사라지게끔 만들어 주셔야겠죠 이 위치 이렇게 하면 테이프 스탑 효과를 워프 모드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워프 모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모드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볼륨 오토메이션만 먹고 저렇게 음정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워프 모드를 꼭 켜주셔야 됩니다 자 컴플렉스 프로 모드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살짝 포먼트를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 더 약간 고역 쪽의 사운드가 살아남는 포먼트가 살짝 유지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주시면 너무 포먼트가 유지되기 때문에 약간 지저분하게 들려요 지금은 제가 볼륨을 다 줄여버려서 괜찮은데 약간 이게 볼륨이 만약에 오토메이션도 있지 않다면 약간 지저분하게 들리죠 이런 뒤 끝소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포먼트를 살짝만 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쓰실 수 있고 워프 모드에서 컴플렉스 모드를 사용할 때 장점은 테잎 스타트 기능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테잎 스타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볼륨 오토메이션을 풀고 그죠?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테잎 스타트 기능도 할 수가 있어요 플레이백 되는 것도 타이밍이 느려지거나 하지 않죠 딜레이 섹터 같은 경우는 딜레이 시간만큼 뒤로 소리가 가 있다가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테잎 스탑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맞게 딜레이 이펙트를 이용한 테잎 스탑 또는 워프 기능을 이용한 테잎 스타트 스탑 그 기능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